시험 보느라 너무나 고생 많았습니다. 학교에서 봤으면 조금 좋았을 텐데 4월 돼서야, 이제서야 이렇게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보게 됐어요. 그래서 시험 결과는 여러분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생각으로는 좀 그래도 좀 쉬운 편이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좀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여기는 복습할 필요가 있어요. 부족한 개념 있는 것은 찾아가서 다시 한 번 공부할 필요는 있습니다. 그래서 부족한 부분의 해설을 통해서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이제 또 맞췄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스님이랑 풀이가 다른 것 있으면 좀 배워가시면 좋겠어요. 특히 경우의 수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좀 풀이가 다양하게 또 제시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건 배워가시는 게 좋습니다. 자 그럼 스님은 16번부터 30번까지 해설을 받게 되어서 16번부터 여러분에게 해설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갑시다. 16번이에요. 16번 4점이지만 그래도 그냥 간단하게 풀 수 있는 스타일이죠. fx가 누굽니까? 우리 fx는 루트에 3x-12 이렇게 있어. 근데 문제 조건이 뭐였냐면 역함수랑 같이 나왔지 뭐. f 역함수, 그 다음에 gx. 그 gx 날라왔고, 그 다음 얘가 2x다 이렇게. 음, 이때 g3을 구하는 게 문제예요. g3. g3을 구해달래요. g3. g3을 구해달래요. 그러니까 난 여기다 x에다 3을 한번 대입하면 g3이 나오지 않을까? 어떻게? f 역함수에다가 이렇게 g3 이렇게. 이걸 구해달라는 이야기지. 이걸 구해달라는. x에다 3을 대입했으니까 여기 이렇게. 그럼 이건 역함수의 성질을 쓰라는 거잖아. 너와 너를 뭐할 수 있어? 자리를 바꿀 수 있죠. 이거 하나의 수였으니까. 그죠? 그럼 얘를 자리를 바꿔주시면, 자리 바꿔주는 순간 얘는 역함수가 떼지겠지. 그러니까 f6이 바로 운이 누굽니다. g3이 되겠네요. 그러니까 g3, 그러니까 f6을 계산하세요. 일단 6을 넣으세요. 이렇게 되겠네요. 6 넣으시면 신발 이렇게 되니까. 루트 6 이렇게 나오겠네. 해서 내가 찾는 정답은 그냥 아름답게 루트 6. 가볍게 넘어갈 수 있어요. 역함수 성질.